신호석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지금 경기가 7시 반인데 제가 지금 4시, 5시 되기 전에 왔어요. 아 진짜 너무 떨려요, 지금. 제가 데뷔 무대, 콘서트 첫 무대, 월평에서도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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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, 우리의 새 앨범! 우리의 새 앨범! 안녕! 감사합니다! 너무 너무 고맙다! 너무 고맙다! 너무 고맙다! 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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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! 1, 2, 3 1, 2, 3 1, 2, 3 이제 바쁘신 게 좋은데요? 괜찮습니다! 저는 저의 문제였어요! 감사합니다! 파이팅! 열심히 가!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! 저희 앨범인데 멤버들 사인도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! 난 오늘 같이 오셨으니까 또 승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! 네! 감사합니다! 파이팅 하세요! 아, 가슴 아파! 저 손님들 인사 받으셔서 너무 반사드리고 제가 너무 떨리는 마음에 많이 들었는데 무슨 너무 너무 오번번돼서 제가 정말 응원드리고 파이팅 되고 싶은데 그래서 부담아만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또 파이팅해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안 다치지 고마워하는 경험이 잘 끝내지길 바라겠습니다! 진짜 오랜만에 쉬는 그니까 포스아라는 자식이었는데 이게 또 현장 느낌 되게 온라이시스 되게 온라이시스 이렇게 시작해요! 천재 겨울 구멍 2 정신이 우려 오랜 바로 화이트 손 고잉 최현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! 악수로 모으시고 이준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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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거운 날씨 속에서도 엑지사고를 조금노들에게 응원하고 제가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많이 바를고있습니다 엑지사고도 화이팅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. 3년 봤던 3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. 그리고 끝에서 축을 잘 완성하고 내려왔는데요. 애들이 놀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조금이나마 저의 이 자금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여기서 화이팅! 기운이 없네, 기운이 없네.